여러분 안녕. 오늘 먹어볼 건 바로 트러플 맛 간다찜입니다. 하나는 트러플 먹어서 사두고요. 하나는 그냥 트러플 맛이에요.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다이소에서 새로 산 유선 마이크 3,000원짜리. 이걸 끼고 먹어볼 거예요. 과연 소리가 어떻게 다를지. 과연 ASMR처럼 들릴지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집게가 있고요. 그러다니깐 USB 마이크로 녹음진입니다. 근데 약간 문제점이 뭐냐면 처음에 집게가 좀 잘 안여줍니다. 조심하시고 잘 들려보는 게 없는 거예요. 자 그렇다면 먹어보도록 할 건데 저는 홈플러스에서 샀고 이거는 2,500 몇십원 하고 있고요. 이거는 2,700 몇십원 하고 있습니다. 총 합해서 5,200 얼마 나왔더라고요. 근데 며칠 전에 이거 이마트 갔더니 2 플러스 원하고 있어가지고 좀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습니다.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조용히 뜨거워 보겠습니다. 그램수랑 한번 볼까요? 그램수는 68g에 390칼로리고요. 얘는 2배 정도 되네요. 120g에 680칼로리. 칼로리는 2배가 아닌데 그램수가 좀 2배예요. 그리고 감자칩 모양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좀 이따 더 자세히 볼게요.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. 냄새는 좀 이상한 냄새입니다. 이게 트러플 머스타드 맛이어서 맛은 좀 새콤 짭조름한 맛이 나는 것 같긴 해요. 약간 새콤달콤, 새콤 짭조름한 약간 느끼한 향이, 특이한 향이 나네요. 씹으니까. 막 엄청 짜진 않고 적당히 짭조름합니다. 오우야. 오면 100% 리얼 감자라고 하고 약간 오묘한 맛이 나요. 좀 느끼한 것 같기도 하고 아휴, 2플러스 5는 안 사기 잘했다는 생각을 좀 들이긴 하는데 그럼 이제 생생칩 트러플만 먹어보도록 할게요. 얘는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고요. 냄새는 무슨 치킨 냄새 같은데요. 더 바삭바삭 강하셨습니다. 간다. 얘는 좀 천맛은 안 짭조름인데 처음 먹자마자 약간 트러플 향이 나요. 트러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? 트러플이 버섯 종류예요. 전 이거 먹고 알았어요. 트러플이 뭔가. 약간 치즈인 줄 알았거든요. 약간 그 맛 납니다. 국밥 먹는 느낌? 약간 짠 국밥을 먹는 그런 향이. 돼지국밥 먹는 그런 향이 나지. 걔는 시큼한 맛은 덜 나는데 나 첫 향이 좀. 버섯 향이 좀 나다가 두 번째 먹을 때는 좀 멸치 육수 우린 푹 졸인 그런 맛이. 무슨 맛인데 어디서 먹어본 맛이긴 한데요. 맛이 유쾌하진 않습니다. 잘못 샀네요. 입맛이 좀 떨어집니다. 사실 분들은 잘 고민해보고 사세요. 본인이 버섯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잘 고민해보시고요. 일단 사브레슨이 먹어야죠. 어쩌겠습니까? 좀 맥주 안주로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오징어를 마요네즈에 찍어먹는 그런 느낌? 일단 제가 처음 먹어본 맛에는 좀 별로긴 한데 먹다 보면 끝까지 다 먹으면 또 맛있어지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. 익숙해져가지고. 이탈리아 삼대짐이라고 하는데 트러플 분말이 블랙 트러플 분말이 이탈리아산이네요. 생인건 얘가 더 맛있어 보이긴 해요. 파슬리브르하고 해서. 얘도 트러플 어쩌고는 이탈리아산 쓰긴 했네요. 트러플만 시즈닝이 들어갔네요. 여기까지 다 먹으면 좀 맛있어지길 기대해봅니다. 건조 송로버섯 0.0량 3% 합류 고급스러운 맛?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. 맞아 맞아. 막 짜장면 집 가면 탕수육에 그 흐물흐물한 버섯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 먹는 향이 나는 것 같다고. 거기서 살짝 나는 향. 고급 중국집에서 먹는 그런 향이 나는 것 같다. 일단 먹어. 다 먹긴 할 겁니다. 물이랑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짠 것 같은데 그럼 여기까지. 안녕.